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장학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죽어 영혼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을 보게 된 간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몸이 엄청 많이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그냥 사정없이 박아버렸습니다. 사고 직구 때만 해도 병원에 있어서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교센터 기공식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자면 제 아내가 죽는 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나 같은 꿈을 꾸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자꾸 죽는 꿈이 보인다. 그때 아내가 저는 죽지 않을 것이니 주에 일하러 갔다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르막이란 지역에 성교센터를 기공식하러 갔습니다. 가서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기공식이 있을 하루 전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의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왔는데 의사가 더 이상 가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곧바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였으나 별을 사지 못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여행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보금전하러 다니다가 성교지에 왔는데 하나님의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같이 떠났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무도 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절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벅도 좋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다 크기 전인데 제가 보금전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치고 3일 뒤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범옥사가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왔는데 사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제 아내의 근황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어떻게 되느냐 부목사님께 물으니 교인들이 내기를 했더랍니다. 목사님의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다라고 하는 분들과 목사님의 병원으로 직접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목사인 나는 사모님의 생사가 급한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교회로 먼저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 생사를 물어보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죽었다고 임종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 후에 제 아내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자기 일보러 가다가 사고가 났고 제가 성교주로 떠날 때도 아내가 죽은 꿈을 재가꾸고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망설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 걱정시켜서 미안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는 순간 첫 마디가 목해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모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몸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죽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서로 말하기를 산소호흡기를 빼면 사망이니 목사님이 오시면 산소호흡기를 빼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운운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낀 그 상태로 임종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언니들과 교인들이 주위에서 울고 불고 있는데 사모님의 영이 언니와 장로님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랍니다. 그때 사모님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하길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모님을 캄캄한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옥에서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 같이 딱딱 비추어 주는데 한 곳을 비추어 주었을 때 엄청난 지옥의 공포 괴성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괴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또 다른 쪽을 딱 비추어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그곳에 있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지옥에 있어요? 라고 물으니 천사가 말하기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때는 늦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지옥에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모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를 보자마자 목사가 못게 똑바로 하세요. 맡겨준 영혼 지옥 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철렁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못게 똑바로 못하면 송도를 다 지옥 보냈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송도들을 깨워야죠. 영혼을 책임지고 살려내야죠. 그래서 영혼은 절대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권사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장학일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